안녕하세요 오늘은 샌드의 만화 극장 지금 화면과 같이 이 파피루스 가스터 샌드 업그레이드 제가 업그레이드를 했어요 목도리 안녕 자 그래서 극장을 할건데요 먼저 둘이 전투하는 겁니다 파피루스와 샌드의 전투 그 다음은 가스터가 심판 지금 가스터가 말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언더테일 공식 배턴 샌드 파피루스 야 둘이 싸는데 얘네들이 관객이에요 관객 오 쟤네들 싸는데 오 남매? 아니 남매란다 오 형제 형제만의 배틀 유아 파피루스 왜 형 우리 제대로 해보려고 어 나나 أن chances 파피루스 으흨 차가 으아 아 둘이 시원한 얘기를 하고 있군요 우욤우우우우워 파피루스는 병원에 실려가서 2번을 했다고 합니다. 끝! 허무해. 인정. 바이바이!